애국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이 애국하는 방법 중 최고입니다. 원자재를 싸게 사왔지만 자발적으로 비싸게 구매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내려만 가는데 도시가스 요금을 6.8%나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여름의 말입니다. 부자들에게 가스 요금은 부담이 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겐 도시가스 인상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은 국가를 위한 충성심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애국입니다. 최저임금 1.7% 인상으로 기업들이 망하고 자영업자가 망한다고 꽃게도 짚고 들게도 지저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쓰지 않는 일인 자영업자 수가 전체 자영업자 578만명 중 76%나 됩니다. 76%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시급과 무관합니다. 76%의 자영업자는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의 소득도 상승하면서 오히려 자영업자의 매출도 증가합니다. 미스테리하고 심각한 심령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데 국민은 가스요금 인상을 환영하는 미스테리하고 심각한 심령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자영업자 매출도 증가하는데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미스테리하고 심각한 심령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기사탄은 예수의 권능으로 썩 물러나라. 너희가 귀신들려 뇌에 골다공증이 걸린 것은 마기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는데 비싸게 구매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마기사탄이 지배해서 그런 것이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매출도 증가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도 마기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대갈박에 골다공증이 걸려 어둠의 길을 걷는 자여. 너의 자의식은 마기사탄을 빼앗긴 영혼 없는 꽃게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예로 태어난 놈은 예수도 구원할 수 없고 석가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살다보니 노예로 태어난 놈은 고쳤을 수 없더라.